안녕하세요 이뜬, 잘 지냈어요? 오늘 함께 사과씨 놀이를 하면서 숫자를 외워볼까요? 좋아요, 시작해요! 정원 가운데로 가봐요 이뜬 여기 사과씨의 개수가 써있는 표지판을 가져가요 정원에는 떨어진 사과들이 정말 많아요 이뜬 사과를 찾아서 속에 든 씨앗을 새는 거예요 오케이 이뜬, 가서 첫 번째 사과를 찾아보죠 이 사과에는 몇 개의 씨앗이 있나요? 맞았어요 이뜬 이 사과는 하나의 씨앗이 있어요 다른 사과를 찾아볼까요? 이 사과에는 몇 개의 씨앗이 들어있나요? 바로 두 개의 씨앗이 들어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한 번 더 해보죠 이 사과는 몇 개의 씨앗이 있죠? 이 사과는 세 개의 씨앗이 있어요 정말 잘하네요 이뜬 또 다른 사과를 찾아보죠 이 사과는 몇 개의 씨앗이 있을까요? 이 사과는 네 개의 씨앗이 있어요 훌륭해요 이뜬 오늘 정말 많은 숫자들을 배웠어요 다시 복습해볼까요?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뜬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요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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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